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서산 동문동 성당 이준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들은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로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의 마르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의 모자라 자기가 손수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도맡아 합니다 성격도 성격이겠지만 능력도 출중한 그런 여성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반대로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타보다는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언니처럼 시중되는 일을 앞장서기보다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언니를 모른 척하고 일부러 꾀를 낸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곁에 머물러 그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물론 마르타 입장에서는 동생이 자신의 일을 좀 도와서 조금은 수월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동생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타가 서로 다른 능력과 그에 따른 일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르타와 마리아가 가진 달란트는 서로 달랐지만 그 달란트는 바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마르타가 깨닫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느 한 가지로만 고집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과하게 대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하게 대접하느라 마리아가 잘할 수 있는 몫까지 침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서로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르타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서로 일치한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마르타보다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신에게 맞는 몫을 선택하였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주어진 능력과 모습들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지향으로 하느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일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서산 동문동 성당 이준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준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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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